아 마그마 큐브가 되게 안나온다 어디있지? 원래 없는건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그래 그리로 가자 이쪽에 있다 나한테 오면 되느냐? 무슨 말투에요? 이 근처일텐디냐? 유행어야 유행어? 재밌는데 중독성 있는 니냐? 결과니하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에서 야야 이건 위험하다? 오빠 다시 넘어가 봐 자 갈께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갈께요 어허쨰! 봤냐? 봤냐? 오빠 다시 넘어가 봐 슈퍼점프 오 잘하네? 잘 되지 이거 한 번에 되지 어허 야 이거 한 번에 되지 이거 빅민 죽었어 잘가 금민아 잘가 야 이거 뭐 이렇게 허잇쨰! 이렇게 가는거죠 여긴 어디? 올라가고 야 이게 내가 마인크래프트 처음할때는 도전과제 올클리어 이런거 할때 지옥 되게 무서웠거든 이제 마크가 어느정도 어? 연차가 좀 되다보니까 지옥도 하나도 안 무섭네 왜왜왜왜왜왜왜왜 나 마법 아이템 어디갔어? 아 이거 지옥은 따로해야돼 아 나 아 나이스 마법사님께서 고맙습니다 마법사님 마법사님 지옥까지 따라오셔가지고 나이스 새거 됐다 이분 약간 방송욕심있어 약간 관정이야 폭픽이 마그마큐브를 찾으러 가요 마그마큐브를 찾으러 가요 안도와준데 수고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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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은거죠 좋은거죠 어? 자 자 잠틀림 네? 빨리 찾아야되니까 아니 뭐 굳이 빨리 안찾아도돼요 빨리 찾아야되요 바보야 빨리 찾고 지지해야돼 야! 아 나 이거 본심보소 아이 본심나 이거 방송 끝나면 매니저좀 보세요 옆에가지고 본심나 일단 저 미니게임하는거 어 매니저나 보세요 뭔 떡같은 소리야 아 이게 몬스터 안나오는거 아닌가? 마법사 아저씨 소환좀 해줘요 법사야 블레이즈 소환해봐 해봐요 나훈아 어 뭐야 뭐야 왜 사라져 설정했는데 안되잖아 멍청아 안되겠다 어 된네네네 난이도설정 난이도설정이 이지로 하니까 되네 오케이 오케이 찾으러가자 찾자고 블레이즈를 블레이즈가 되도록 유적을 찾아야되 무조건 유적이지 저기 마법사 아저씨 날라다니면서 유적좀 찾아줘요 유적 안보이면 끝까지 없을텐데 아저씨 유적좀 찾아줘 유적탐방 야 포피가 우린 유적 찾을테니까 유적을 만들려고 누가 더 빠른지 한번 해보자 이게 이거 어떻게 찾나 어 찾았다고? 저기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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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완전 운좋아 여행 떠나자 돌좀주세요 돌 길좀 만들게 어디있어요 우리 저기요 내려왔는데요 위에 위에 있는게 염으로 갈수있을거같은데 저기를 염으로 어떻게가요 아이 못가 여기까지 어떻게가 비켜봐 죽일라그러지 야 이게 말이 되니 아이고 고생하자 아이고 잘가 길좀 만들어봐요 사례당했는데 이상한데 불에 타죽은게 아니네 아이고 돌줄테니까 만드샘 디미 아이고 돌줄테니까 만드샘 디미 아이 좀 해 일조 빨리요 빨리 아 나 어 어이 없네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나 돌 짱많은데 수고 저기 아저씨 무임승차 하지마세요 여기 어디인거같은데 아 좀 더 가야되 야 여기는 이야하 떨어지면 되겠다 저기요 잠 뜰님 먹을 것좀 주세요 먹을거 쉬고 아이고 잠시만 잠시만 먹을 것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기 애들있다 기다려라 이거 외따는거 우와 우와 좀 멋있었어 우와 좀 멋있었는데 죽을 것 같아 좀 멋있었는데 죽겠다 잘가 진짜 초트롤이다 진짜 고생이 많아 잠 뜰님 길좀 연결하세요 저 곡괭이가 없어가지고 저 없어 아유 저기까지 또 갈라면 이것도 일이네 빨리 설치해라 저 곡괭이는 없어요 설치하라고 빨리 엇 엇 이쪽으로 가면 되나 네 여기서 아유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쭉 가자 그냥 쭉 가서 갈게요 아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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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쭉쭉 가죠 저기요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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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나같이 죽는거네 아니 이거 어떻게 가요 오 됐다 오 됐다 아 망했다 어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어 아까 빅민이가 싸우던데 폭삥아 그 위에 있어라 어 그래 다행이다 마법사가 있어서 하이 역시 마법사 유용하다 그치 짠 우리가 익히 알던 운영자의 모습이 아니야 그 별로 노예 수준인데 자아 빨리 가세요 나갔어 아이 죄송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에이 또 애정표현이지 애정표현 쭉 자 여기서는 염으로 가져야되는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자존심상 다셋 야 이걸 못하냐 한명은 있어야 돼 한명은 있어 나 있을게 어 저기요 용암이요 용암테러 금지요 이게 안되나 하지말고 이거좀 부셔봐 앞에 내가 해볼게 가스 야야야.야 야야 핑미나 핑미나 어딨니 pulse 야 가스있다 가스 야 физ 배미나 sans 야 가스있다 가스 가스 야нич에 На 아니 저 마법사가 죽였어 마법사 정말 지금 재밌는 그림 인데 아이 지금 방송을 모르네 이거 아 나 진짜 아 이거는 재밌는 그림인데 정리했네 아 나 소환했어 소환했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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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는다 야 마법사 빡치게 하지 말라고 좋아 좋은 핸디다 그래 그래 오 야 오 야 오 나 간다 오 나 됐다 됐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됐는데 낙살했다고 아 그래 아 이거 불타 불타 내가 간다 내가 일단 뒤에 좀 있자 오 죽였어 오 죽였어 나이스 오 잠뜰이 성공했네 대박이네 아 왜 이렇게 타 이거 그만 좀 타요 저기요 기껏 다 탔는데 자 간다 빅민아 거기서 하면 안되지 여기서 해야지 비기봐 비기봐 간다 어허 잇짜 이거 안되는데 이거 나 됐는데 아 나 아 그래 포기해야지 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 저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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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지금 아 야야야야야 도망가려고 TP 하자마자 아 점프했는데 용암이네 에 에 에 에 에 에 에 고지가 누나 피곤 아 일로 오 야 찾았다 찾았다 야 바로 옆에 있다 블레이즈 스포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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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빌어 횃불 좀 박아줘 횃불 어두워 횃불 박으면 안나오나 그쪽에다가 오케이 어 나온다 어 나온다 아 안나왔어 아 막대기 나왔어 잠깐만 블레이즈 잡으면 막대기 나오나 어 아 나 이치구 진짜 야 야 장난 장난 아냐? 아니 아이템 이름이 마그마 큐브면 마그마한테 나오지 블레이즈는 막대기랑 블레이즈 가루죠 아잠티리처럼 생긴게 진짜 아니 마크 원투데이 하시나 어 그러니까 어 빅미니나 하는 짓을 유적 괜히 왔잖아요 어 마그마 큐브는 유적에 있는거 아닌데 뜻밖의 유적탐방 그니까 아무튼 오랜만에 유적도 와보고 좋네요 근데 그럼 마그마 큐브 어디서 구하냐 맞아 어디서 가야돼? 나 알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가자 다시 지옥쪽으로 가자 여기가 지옥인데요 야 하지마 하지마 테러 하지마 앗뜨가 앗뜨가 누가 야 야 뭐하냐 요런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여기 은근히 되게 크네 이쪽 이어져있네 소울샌드쪽 나 다 깨져가 나 다 깨져가 어떡하지 일단 우리가 좀 능력과 찾아보고 정 안나오면 마법사 아저씨 부르자 와 이거 근데 유적 됐다쿠다 저기까지 있어 이거 뭐야 마그마 큐브 어 오케이 유적이 이렇게 큰가? 고마워 나 돌아다니자 어차피 하나만 잡아 그래 그거 몇개 필요한데? 어? 하나 우리에게 마법의 상자가 있잖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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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럴거면 광질은 왜 했어 당bait 으CH 이 컨텐츠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가지게 되네 어? 잠 뜯아 메? 나 먹을것쯤 메고 점 나 죽어 히히 나 죽어 괘rix 막 ㅎㅎ 라베 foreign tweeted Brent 이산 랩 아 이게 원래 찾을라 pancake 마인크래프트의 법칙이야 이게 되게 인공지능이 높은 프로그램이라 우리가 뭘 찾는지 알아 게임이 플레이어 심리적 요소까지 다 읽어? 얘가 마그마큐브 찾는구먼 이러면 안나오고 마그마큐브 필요없으면 또 나오고 그래 되게 신기한 게임이야 아 이거 안나오는거 같애 마법사 아저씨 부르자 마법사님 일로와주세요 저 법사님 법사님 이게 너무 티나면 안되니까요 저희가 막 찾는척 한테니깐 뒤쪽에다가 뒤쪽에다가 앞쪽이나 뒤쪽에다가 우리가 저쪽으로 갈테니깐 아잇잠잠잠잠 우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갈까? 자 일로와봐 아 이거 연출하는 부분입니까? 어 연출하는 부분이야 아 이거 마그마큐브 왜이렇게 안나오냐 어? 야 어느쪽으로 갈까? 우리 셋중에 하나 부르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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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이거 성급하네 아 마그마큐브가 되게 안나온다 어 어디있지? 이거 진짜 원래 없는건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물에 그리로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쪽에 있다 아 마그마큐브를 발견했다 마그마큐브다 마그마큐브 야! 내가 찾아 헤매던 마그마큐브가 여기에도 있다 여기 우와 짱많다 되게 많다 여기가 서식진가보다 그런가보다 얍 와 마그마큐브다 어 나 먹었다 이얍 이얍 마그마 그림 집에 가자 나도 먹었다 그만 집에 돌아가자 이거 뭘 먹으면 되는거느냐 어? 뭐는 거느냐 기본소리에요 말씀 좀 똑바로 하실래요? 마그마크림 뭘 먹으면 되는거느냐 어? 마그마크림 어? 저 잠뜰님이 보셨잖아요 봐봐 봐봐요 어? 그거 맞나 보게 봐봐 아니 뭘 봐라 불안하다 맞지? 봐봐 봐봐 떨궂자 떨궂자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어? 어 맞아 맞아 이거야 이거네 그래 죽으러 가자 이제 그래 그러면 죽으면 돼 죽으면 된다 아니 근데 마법사 아저씨한테 티피해달라고 하자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죽으면 된다 그렇게 죽이면 우리 집으로 안 간다 어? 나 죽으면 집으로 간다 냠주 포인트다 나 거기 아 그래그래 죽어라 아 이 여기 그만해도 돼 아주 자연스럽어 어? 나한테 오면 되느냐 아 되느냐 무슨 말투에요? 어? 이 근처일 텐니냐? 아 유행어야 유행어? 아 재밌는데 중독성 있는니냐? 어? 중독성 있느냐 마옥사 아저씨 이리 와주니냐 아 와주세요 마옥사 아저씨 마그마큐브 아 맞어 우리 당근 사가지고 당근농사야돼 아 왔다왔따왔더라 당근은 뭘로사? 아야야야야 저기요 당근은 당근은 다이아 4개에 여자.. 어 16개입니다 다이아 4개에 16개입니까? 네 16개 사서 두배로 불리면 됩니까? 안 돼요 흐흐흫 이걸 사야지 이제 아 그래? 이 장비들 환불해주세요 다이아 27개 이거는 다 깨졌느냐? 깨진거 같느냐? 깨진거 같느냐? 거덕대기인데 거덕대기 안되나 이건 내구도당거 무서워 양심 노양심이요 저 아저씨 아저씨 당근주세요 당근주세요 당근 왜 아직 변기하세요? 당근을 한세트주세요 네 한세트 줘 빨리 한세트 내놓으라고 한세트 한세트 내놓고 다이 알아서 아니 이거 말구요 황금당근을 심을수있는 당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괭이 만들어야되는데 다이아괭이 만들자 이미 만들었는데 그래 여기 빨리 심어봐 만들자가 아니고 만들 아 우리 뼛가루도 사요 밭좀 갈아봐 뼛가루주세요 뼛가루 한 300개주세요 당당하다 왜왜왜 사는거라니까 사는거 우리 돈으로 사는거야 잘나는줄 알았네 뼛가루 한세트 다이아 다섯개 그러면은 한 다섯세트주세요 잠트라 잠트라 저 마법사 아저씨 시선좀 끌고있어봐 왜왜왜 흐르르 흐르르 거기 없어 통화방에 같이 듣고있는데 통화방에 있어 맞아맞아 뼛가루좀 주세요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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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은 심기가 좀 귀찮아요 배고프면 먹어가지고 뼛가루 주세요 상자에 넣으면 되잖아요 이제 불려 오우우와 아니야 이건 안불려준대 사는건 이게 밭이 좀 적은거 같은데 그거 빅크민 빨리 빅크민도 줘서 이쪽에도 심으라 그래 빨리 어차피 이거 한번 키워서 불리자 어때 어때 괜찮지 자 그러면 내가 뼛가루 할게 야 뼛가루 나눠서 하자 너 많다 자 여기여 빅미나 너 일루와 뼛가루 잡아 자 너는 왼쪽 줄 왼쪽 라인 내가 오른쪽 라인 할게 어허 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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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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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스켈레톤에 뼛가루를 먹고 당근이 쑥쑥 자라납니다 빅미나 당근으로 라임 쩐을 랩좀 해줘 어? 당근랩 원래 다 뜬금없이 하는거 오 별똥별 하느님이래 하느님이요 별똥별님 올해안은 만수무강하게 해주세요 요 내가 키우는건 당근 내 뱃속에 돼지고기 한근 저기요 고기 먹고싶은건 대리운전 이수근 아이 뭔소리야 나 오그라들어 아이 뭐하는거야 야 라임이 그냥 끝에 글자만 맞춘다 그게 라임이냐 진짜 웃겨 끝에 글자만 맞추려고 그니까 아 나 진짜 근어로 맞추기 좀 힘들긴하다 그치 해보시니까 요 체키라웃 나는 당근매니아 너도 당근 좋아해? 아이 접어라 접어 누구보다 빠르게나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당근을 기르지 짧지 어? 맞냐? 으esses ㅆㅁ ㅇ seul ㅇ